이번 시간에는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우리랑 패턴 54번, 동사의려고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의려고는 동사의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의 형태가 다릅니다. 동사의 받침이 없으면 려고, 받침이 있으면 의려고와 함께 말해요. 학교에 가다, 가려고.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입니다. 려고와 만나서 가려고 라고 말해요. 그럼 받침이 있는 동사도 볼까요? 사과를 먹다, 먹으려고. 먹다, 먹에는 받침이 있죠? 이때는 의료고와 만나서 먹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친구를 만나다, 카페에 가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왜 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요. 뒷문장의 의도가 동사의려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도서관에 왔어요. 연결해 보세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 간 목적이 뭐예요? 책을 읽는 거죠.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는 의도가 뭐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학생식당에 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학생식당에 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니요. 이건 제 직업상의 마인드예요. 아, 저... 음식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식사 준비도 하셨으니. 당연하죠. 전 퇴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메뉴는 제 직업상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음식은 제가 치우면... 저희랑 스마일이 들어있어요. 저희랑 스마일을 생긴 한 편이셔을... 저는 그óst jotka 천 사이좔을 들어요. 저는 음식을 안 하셨을 때 저는... 감사합니다.